이번에 그 제가 하나 재밌는거 게임 갖고 왔는데 나라카 블레이드 라고 하실겁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3일간 무료 이벤트를 해요 고민될거에요 이게 맛도 안보고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하는거 보면 또 재밌어 보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 프리윅 나라카 블레이드 무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플레이 하실 수가 있어요 게임을 즐겨보고 재밌다 12월 18일에서 1월 6일 동안 나라카 가격이 30% 세일되어 있습니다 즐겨본 다음에 어 재밌는데 그런 분들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는거죠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올거에요 아 왔나 김송재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했었나 안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뭘 안해봐 나 나오자마자 했었는데 아니 형 뭐 이런게임 좋아하나? 아 이런게임 접은거 아니야 나 요도히메로 무조건 1등 했었어 그 다음에 너 좀 친 다음에 아니 나 상현이 형 상현이랑 했었잖아 상현이 진짜 거의 뭐 웅심이 파죽에 들어있는거 있잖아 불치마냥 땡기는 애 있거든? 그냥 잡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맺혀버렸어 그냥 그냥 바로 떡방을 쳐버렸어 아니 너 상현이 개못한다고 아니 뭔소리야 개못한다고 했는데 아닌가 백상현이 형도 그런식으로 막 랄랄떨다가 나한테 그냥 배찌발렸어 1대1 8시 반까지 8시 반에 그 운영자를 잡아라 하기 전까지 조져볼까? 가사 레디 어 뭐야 그 개빨라 형 그리고 요거 그 음성 보이스 채팅도 돼요 형 아 인게임 보이스? 어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소통 가능 말해봐 아니 안들리는데? 아니 형 그 인게임 그거를 수신을 안켜놨으면 안들릴거야 수신을 켜야되나? 하이 소울2894 아 이거 한국사람이야 그죠 형? 시작된 건가? 자기 집전원 뒷자리야 형 맞잖아 응? 군번 같은걸수도 있어 군번? 군번 7자리였네 8자리였네 나도 기억이 안나 오르대가지고 어어 아 뭐야? 왜왜왜 아니 형이 먹어 내가 깠는데 아니 우리꺼잖아 우리꺼 니꺼 내꺼 어딨어 파티인데 어 쌍절거 뭐야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 브루스리랑 같지 어? 브루스리 콜라보잖아 아니 그것도 몰라 브루스리 콜라보 오 나 지금 권상우야 어 저 사람있다 사람있다 어디어디어디 아싸맞a 어디? 여기여기 저기? 잡어 저기있다 사람있다 와이어간다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형 형 원거리 원거리 지원중 바로 끝 캐닝 해주고 아 나이스 뭐야 형 여기 어디어디어디 상 상 여기 또 핑이 또 시스템이 잘 돼있어가지고 미니매 해둔다 형 이거 한번 타볼래? 이거 타볼래 형? 어딜 타? 아 저거 탑 위에? 이거이거 거 석궁 개셈 오 사람이네 사람사람 어디어디 내 쪽에 내 쪽에 야 석궁 쏠께 2명 아래 파티야 파티 살려줘 살려줘 버티는 중 할인탑 올라가는 중 할인탑 그만내요 도와줘 아니아니 도와줄게 그만 올라가 어디있어 타워 아래 한 대 맞췄어요 두 대 맞췄어요 죽였어요 나이스 타워 뭐야 겁나 좋아보인다 싸워볼래요 바로 밑에 있거든 싸우고 있거든 바로 밑에 아래 아래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조준이 안되는데 안되겠다 내려가서 잡아 못참겠다 혼자있잖아 죽여 잡을게 발걸이 걸어 컷 컷 여기 3명이다 3명 엄청 많아 죽여 바로잡을게 대피야 얘네 다 이리와 딱 빼 막타 다잡았어 다잡았어 3연승 하나 더있어 형 잡어 잡어 공격킬을 모르나 클릭이라고 클릭 클릭 눌러 컷 너무 세게 했나 이거 초보자 같은데 미안한데 아무것도 못하네 미션 받을게 제사 미션 제사하러 가자 이거 감정표현으로 하는거에요 감정표현 버튼이 아이 나 잘못 눌렀다 형 괴물됐어 왜 성났어 아니요 사람 찾아봐 지금 나 싸우고싶어 형 니 혼자 싸워 X 맞아 제사 어 뭐야 사람이다 잡았나 사람이야 사모 템 좋다해 사모 사모 어디갔어 와이어 액션 컷 사모 나이스 사연킬 아 깜짝 놀랐네 그냥 근데 적들 어디갔지 어디짱 박혔어 얘네 지금 6명 남았어 형 우리 포함해서 그럼 3명 남은거지 한파티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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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견 발견 어 뭐야 형 잡을게 소울 죽는다 야식이 쌍잘거완 잡어 와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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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거완 이 새끼야 와닷 뒤에 또있다 와닷 뒤에 쳐네 오 어딜어딜 약간 개오죠 지금 어딜어딜 오 좀 아픈데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이 어 어 어 어 너 어떻게됐어 너는 아아 놀다가 진짜 아니 아아 체크하다가 이거 하아 아니 형 딜 뭔데 아니 힐량을 봐 힐량을 힐러였잖아 딜러 보여줘 아니 힐량도 뭐 없으면 안되는구만 힐량도 아니 힐이 좀 애매해 이 캐릭이 좀 보니까 아니 천도 차이 안나는구만 아니 뭐야 아니 딜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구만 나 궁이 딜이 아니야 이벤트 땡겨 이벤트 땡겨 타르카만 사용가능 어 장검만 사용가능 그 다음에 맞아요 어둠확산 시리즈 2배 모든게 2배 도망다니는 영자 찾아서 사살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한번 잡으면 끝 제가 잡으면 이거 플레이 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마 양보합니다 제가 눈치껏 걱정 마십쇼 근데 내가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눈치가 있어야지 성태야 잡으면 안돼 눈치껏 양보 접대 잡을순 있지만 접머 가야죠 큰 접머 안나와 안나와 어 장검만 나오는거 아니야 장검 벌써 먹었어 장검 두개 나왔는데 어 장검만 나오나 참 우리끼리 죽여도 되나 죽여도 되지 아 그렇네 경쟁자 제거하면 되겠네 장검이 안보여 조졌다 무기가 없어 제발 어이 사람이다 어 왜이래 나 운영자 아니야 운영자 아니라고 무기가 없어 운영자 아니야 hearings 접제 들어갔구요 피 안났죠 야 장검이 없어 나 왜 으아악 진짜 티 안났어 이걸 자기들끼리 이럴때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빨리 영자를 잡아야 돼 영자님을 어? 저거 설마 영자인가? 와! 잡혔어! 와! 나라카 잡혔다! 나라카 잡혔어! 나오세요 한 명 어디 숨어있습니까? 맞서 싸워요 어디서 전부하고 있어? 어! 있다 있다! 펜돌이! 야 겁나 쎄 펜돌이 뭐야 도망가 고라닌데? 고라닌데? 고라닉 고라닉 어 뭐야! 똘사명이야?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뭐야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아니 진짜 존버하다가 2등 했네 아니 뭐야 존버 존버 뭔데? 나 62딜 박았다 무기 없었어 맨손으로 박은거야 맨손으로 62딜 여러분 나라카 블레이드 광고영상이었고요 내일도 하니까 많은 참가랑 무료 다운로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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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